오늘 새벽 충북과 인접한 충남 금산을 진원지로 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. 영동과 옥천은 물론 청주 일부 지역까지도 충격이 전달돼 연휴가 끝난 첫날부터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. 보도에 이재욱 기자입니다. 지진의 충격이 느껴진 건 오늘 새벽 5시 57분쯤 옥천과 불과 5km 떨어진 충남 금산 추부면에서 강도 3.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. 옥천의 한 아파트 10층에 사는 30대 주부는 새벽시간 갑작스러운 굉음과 진동에 놀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. 올해 국내에서 일어난 다섯 번째 지진. 규모도 가장 커 지진의 여파는 충청권 일대로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. 충북에서도 영동과 보호는 물론 청주 일부 지역까지도 지진을 느꼈습니다. 강도 3.1은 2층 이상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. 정지하고 있는 차가 흔들리는 정도 그리고 트럭이 지나가는 듯한 진동을 느낍니다. 지난해 12월 전북 익산 지진 이후 두 달도 안 돼 또 지진이 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